재현이 태확 secure chances 띵덩띵 덕 안녕하세요 배꼽 필라의 류 류 류욱 입니다 저 혼자 지금 오프닝을 찍고 있죠 바로 오늘 드디어 재훈이 속이기 몰카 승진이가 어제 밤 세이도록 재훈이랑 지금 술을 먹고 호라 떨어진 상태입니다 와~~ 그렇지 외국인 친구 한 명을 섭외를 했거든요 자 한 번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이름이 가스 파워 가스 파워 지금 승진이랑 이 친구를 바꿀 거예요 재훈이가 자고 있는데 자꾸 건들면 재훈이 깨어났을 때 반응을 우리가 한 번 볼 거예요 오케이 오케이 띵동 띵동 재훈이 집으로 출동 한 번 해보시죠 현재 시간이 10시 27분이에요 약간 좀 떨리는데 뭐라고? 떨려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같이 가 승진야 전화 왜 그렇게 하지? 어떡하지 완전 자는 거 같은데 미안 미안 여기 전화를 안 받아 지금 문 열어 줄 수 있어? 오케이 지폐는? 동생은? 여기 옆에 있어 바로 오케이 오케이 여기 있어요 응 이거 못 버스 감사합니다. 잠시만, 잠시만, 잠시만 잠시만, 잠시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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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 웃기면 유로나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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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뭐야아 우리 어제 술 많이 먹었으니까 많이 먹.. 왜 바뀌었어? 형! 재훈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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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울먹여 울먹여! 재훈 울먹여! 나 영화보다가 자서 영화 한 장면처럼 이렇게 그냥 지나가는 줄 알았어 우리 지필하고 가수하는 친구야 아 깜짝 놀랐네 유은하여가지고 눈 떴는데 옆에서 깜짝 놀랐어 위에 이렇게 봤는데 옆에서 깜짝 놀랐어 재훈이 속이 우리 몰카를 해보네 우리가 나가 밥 먹어야지 밥 띵동띵동 배꼽빌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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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독